지금 저희보다 안 좋아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브러내얼을 해야할까요? 오늘 이를 본다처럼 따라할 거 같은데 한 번 더 radioactive만 해주시네요 아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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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시려봤어요? 아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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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이요? 아이요? 네 아이요? 아이요? 왜 이렇게 말이시잖아요? 여러분 방금 나오시죠? 상상 인지까지는 착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반갑게 되겠습니다. 반갑게 되세요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